안녕하십니까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mbi 전기 오토바이 리뷰 마지막 편으로 구입 가격과 구입 방법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느꼈던 장점 단점 그리고 총평을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i 전기 오토바이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i 전기 오토바이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mbi v 모델 그리고 s 그리고 x 모델이 있습니다 뭐 사진에서 보다시피 v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쁘게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용도구요 s 모델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쿠터 형태의 그런 모양을 띄고 있고 x 모델은 상용 오토바이 그러니까 약간 배달이라든가 업체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띄고 있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v 모델이 충전기 40만원짜리 충전기를 포함해서 159만원 그리고 s 모델은 184만원 x 모델은 155만원 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개인용 충전기가 포함된 금액이구요 개인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55만원인데 mbi에서 15만원을 지원해서 이제 40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v 모델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빼면 119만원 짜리가 되겠죠 전기 이륜차 정부 보조금이 최대 260만원 인데 지금 보면 v 모델은 보조금 260만원이 다 적용이 됐구요 그리고 s 모델은 245만원 x 모델은 254만원 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mbi 본사에 여쭤보니까 어 주행 거리 뭐 무게 뭐 이런 여러가지 환경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조금 가격이 결정이 되었고 내년에는 새 모델 다 전부 조건을 충족시켜서 260만원 이렇게 맥시먼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bi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bi 본사 측에서 제가 답변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mbi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든 정가로 구매하든 대리점에 구매 신청을 하고 구매 예약을 한 뒤에 고객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대리점에 제출을 하면 서류가 본사로 올라오고 그 서류를 본사에서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접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되면은 보조금 빼고 남은 금액을 결제해서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선착순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빨리 접수를 해야지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2020년도에는 다 끝나서 내년에 정부 보조금이 시작되면 그때 정부 보조 지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시작인데 이거는 지원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구입할 생각이 있으시면 내년에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대리점에 빨리 접수를 해서 빨리 신청을 하시면은 먼저 접수가 돼서 선착순이니까 먼저 구입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접수하게 되면은 보조금이 또 다 떨어져 버리면 그 해에는 또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구입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올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부 보조금 이 돈이 새로 리셋돼서 시작을 할 때 빨리 대리점에 신청을 해놓으시면 대리점에서 빨리 접수가 되고 접수 순서대로 배정이 되는 거니까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집 가까운 대리점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요 먼저 mbi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mbi 홈페이지는 mbigear.com입니다 mbi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요 우측 상단에 고객센터가 있고 거기에 대리점 정보를 누르시면 전국에 있는 대리점 연락처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에서 가까운 대리점 하나 찾으셔서 연락해 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느꼈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i 전기 오토바이의 장점 첫 번째는 준수한 외관 자 일단 외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강하고 또 개취 개인 취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강요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스쿠터들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외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자 장점 두 번째 저렴한 가격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격이 다 150만 원대에서 충전기를 포함한 가격이 150만 원대에서 180만 원대까지잖아요 저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다른 분들은 비싸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장점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mbi 전기 오토바이 장점 세 번째는 부드러운 주행 능력과 강력한 제동 성능 그리고 100km에 달하는 최고속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굉장히 주행감이나 가속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최고속도도 102km까지 나와서 타사 대비 훨씬 빠른 최고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해서 제동력도 정말 그 급에 맞는 그 급에서는 충분하고 차고 넘치게 제동력이 좋았다는 거 장점으로 꼽겠습니다 장점 네 번째 바로 스테이션의 이용 편리함 아 제가 mbi 스테이션을 이용을 해봤는데 진짜 충전 이런 거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가가지고 달아진 배터리 넣고 충전이 완전히 완료된 배터리 빼서 넣고 그냥 다시 출발하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 괜찮은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만약에 집 앞에 스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진짜 이 개인 충전기도 제가 볼 때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스테이션에서 아침에 나갈 때 배터리 바깥 끼고 나가서 그 다음 또 그 다음날 나갈 때 또 바깥 끼고 또 나가고 많이 탔으면 들어와서 또 바깥 끼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션은 단점도 되니까 제가 그거는 단점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mbi 전기 오토바이 단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단점의 첫 번째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s모드에서 약 40에서 45km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는 단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년에 나온다는 대용량 배터리가 당연히 나온다는 그 시점에 빨리 나와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mbi 스테이션의 개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이 mbi 스테이션의 개수가 어느 정도 빨리 늘어날 수 있느냐가 저는 이 사업의 또 이 mbi 전기 오토바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점 두 번째 똑같은 말인데 스테이션의 부족 자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리뷰하는 시점에는 스테이션의 개수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어 내년에는 조금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 세 번째 딱딱한 서스펜션 이거는 이제 제가 시승을 한 mbi s모델에만 해당이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v모델이나 x모델은 안 타봤기 때문에 어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최소한 제가 시승을 해본 s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해서 좀 불편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바이크를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닌다면 저는 가장 먼저 서스펜션을 애프터마켓용으로 바꿔서 튜닝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 살짝 딱딱했고 조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면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어 좀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아 자 이쯤 하고 이제 총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점 단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으 그냥 조금 꼽은 부분이 있고요 진짜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 단점은 장점이 이제 전기바이크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전기바이크에서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 단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변할 것 같고요 특히 단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단점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전기바이크를 타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진짜 지극히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앞으로 향후 한 1, 2년 이내에 소형 이륜차 시장에서는 전기 오토바이가 상당히 잠식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어 그만큼 이렇게 아까 말한 단점 한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타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점들이 더 많았고요 어 이런 단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을 해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 몇 년 안에 소형 이륜차 시장에서만큼은 아마 전기 오토바이가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타봐야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전기 오토바이를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가까운 mbi 대리점에 연락을 하셔서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꼭 한번 타보시면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편에 걸친 mbi 전기 오토바이 시승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